안녕하세요. 대구 스포츠 마사지 전문샵 명인 마사지입니다. 저희 명인 마사지에서는 수십 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원장님께서 직접 전통수기 마사지를 통하여 피로와 통증을 말끔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고객님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며 어떤 상황이라도 100% 컨디션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사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